다시 나무로 길을 달린다 평평한 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멀리 웬 산 같은 게 보인다 하얀 언덕인데 자세히 보니 소금이다 이곳은 벨라루스 남쪽의 살리고르스크 소금광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완벽히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긴장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느새 지하 400미터다 벌써 공기부터가 달라졌다 그리고 또 하나 벽이 온통 북당 이 신기해 보이는 붉은색 벽은 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런데 터널 한편 사무실, 진료소다 각종 운동시설과 편의시설까지 갖춰진 이곳은 엄연히 병원으로 등록된 곳이다 어쩌면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병원이 아닐까 싶다 소금광산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이번 도시는 벨라루스 북부의 비텝스크 활력이 넘치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한다 이 도시에서 내가 처음 찾은 곳은 수공의 시장 흥겨운 아코디언 가락에 발걸음은 절로 가벼워지고 예술 작품 같은 근사한 공예품들로 눈도 즐거워진다 모두 다 하나하나 만들고 칠했다는데 벨라루스 사람들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오늘은 슬라비안스크 바자르 축제 기간 사실 여름날 벨라루스는 축제의 연속 어디서든 쉽게 그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다 오늘 비텝스크에선 슬라브 전통을 제대로 느껴본다 나는 비텝스크 시내의 한적한 마을을 찾았다 한 위대한 예술가를 만나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일러 샤갈의 눈내리는 마을이라고도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동상 하나 바로 이십세기 천재 화가 마을크 샤갈이다 나 первый взгляд, это скрипка но, если присмотреться мы можем увидеть палитру для крас это Париж и Витебск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о Франции художник большую часть своей жизни провёл а Витебск – это место, где он родился так вот, здесь Марк Шагал провёл свои детские юношеские годы а такж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здесь и начался его творчество Витебск 이 маленький дом 이 маленький дом 마르크 샤갈 어린 시절 이 маленький дом 마르크 샤갈 어린 시절 그의 습작들 가족과 고향집 그것은 훗날 평생을 떠돌 그의 영원한 화두가 된다 지난날 작은 밤 무수히 많은 꿈을 그렸을 소년의 의자 나도 그날의 어린 마르크 샤갈처럼 그 자리에 앉아본다 창밖으로 샤갈이 미소를 건넨다 나는 더 북쪽으로 길을 달려 벨라루스 여적의 마지막 목적지 호수의 도시 브라슬라브에 도착한다 이곳의 호수는 모두 그 옛날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일까 호수의 물이 맑고 깨끗한 그들의 눈을 닮았다 시리도로 푸명하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이곳에선 어느덧 사람도 자연이 돼 있다 부족하다는 점은 어린 마르크 샤갈이 이 물엿에 있는 사람의 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브라슬라브에 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슬라브의 언덕에 오른다. 우리의 장승과 비슷한 목상. 이곳에 살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돼 영원히 이 땅에 남았다. 전설 속 호수에 가봤다. 물결은 잔잔하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저 피 전설 속의 도저히 전설 속의 도저히 이는 자세한 비교 전설 속의 도저히 주의하락입니다.